자, 이번 시간에는 546쪽입니다. 지족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546쪽 지족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지족공부는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시험 문제가 뭐예요? 5문제, 재작년에 5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까지 또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만약에 올해가 좀 덜 나온다면 토지동 파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시험 문제 줄곱 뭐예요? 등록사항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페이지에? 547페이지에 그래서 국가가 뭘 정해서 토지표 이상,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좌표 있죠? 좌표요. 이런 토지표 이상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흔히 지족공부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지족공부는 토지대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임야대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인 것을 우리가 뭐예요? 자, 공유지 땅 하나를 뭐예요? 공위로 갖고 있다 얘기죠?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연결해서 이름을 올려놓은 장부다니까요.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자, 또 토지의 대주권 뭐예요? 대주권 뜻등기가 돼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주권 뭐예요? 대주권 등록부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땅을 어디다가 그림으로 나타낸 게 지족도고, 임야대장 땅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뭐예요? 임야도 얘기입니다. 형상으로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땅값이 비싼 토지는 경계점을 무릎으로 평면, 평면, 직각, 이렇게 직각, 평면, 직각, 종선과 행선의 교차점, 자표 있죠? 경계점을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X축, Y축, 좌표로 등록해놨다. 자, 총 몇 개? 종일이 된 게 일곱 개가 있어요. 종일이 된 게 일곱 개가 있고, 전산화해갖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기디스크, 자기테프 있죠? 지적, 정보관리체계 있죠? 정보관리체계에 뭐예요? 기록, 저장해놓은 공고가 있다. 파일 형태로 있죠? 뭐, 지적파일 형태로, 지적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총 8개예요. 근데, 각인가다, 이 점을 하나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 그 표현하고 있는 지적공고가 아닌 것 하면, 이거 빼놓고 있죠? 예컨대 뭐, 일람도라든가, 지번세김표, 결번대장, 지상경계점등록부, 이런 건 다 기타공부예요. 이것만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 우리가 등록사항 얘기하면, 이 소재지번은 모든 공부를 다 공통적으로 등록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 그래서 대장하고 도면에만 등록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작년 시험에 대중공독부의 등록상이 아닌 것, 지목이 답이었습니다. 왜? 지목은 목도장. 자,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자, 이렇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냐 하게 되면, 면적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고, 대장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편만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뭐예요? 외우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소지공 소대장, 소지공. 소지공 뭐예요?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을 갖고 있다는 게 목도장.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경도에 살고 있는, 뭐예요? 경도에 살고 있는 좌경 면장님은 무슨 도장을 갖고 있다? 자, 축도장을 갖고 있다. 아니, 축도장. 자, 그래서 소지하고 뭐라고? 소지하고 집원은, 소지 집원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토지대장과 임해대장, 그 다음에 공예전명부하고 뭐예요? 대중공업부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는, 대장의 소유권자가 4명이라면, 토지대장의, 자, 갑 외 몇 명이라고 쓰고, 3명이라고 쓰고, 쓰죠? 그 다음에 이 공예전명부에는, 자, 이렇게 갑, 을병정, 이름을 쓰고, 4분의 1씩 지분을 씁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분을 쓴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에서 지분을. 여기 똑같아요. 지분을 쓴다는 건 똑같고, 자, 어디에? 여기는 뭐, 소유자, 소유자 표시 쓰죠? 이 소유자 표시 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갈 때, 소유권도 일부 이전도 가능하니까, 4분의 1을 이전할 수 있고, 거기에 2분의 1, 8분의 1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의 변동원인과 날짜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예전명부, 또 아파트는 대중공업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좌표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있고, 면적은 대장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축축은 도면하고 어디에 있어요? 도면하고 대장에 있다는 거죠. 이거부터 외워두자, 아니죠. 자, 이걸 외워두면, 그러니까, 자, 이걸 외워두면 뭐예요? 시험 문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중공업부에 등록상이 아닌 거. 자, 목도장.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 지목은 도면하고 어디에만 있다고? 대장에만 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암기합니다. 이거부터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암기되면 대장에, 이 대장에는 뭐예요? 왼쪽에 고위번호가 있어요. 이 고위번호는 19자리입니다. 19자리, 앞에 10자리, 뭐 1, 4 뭐예요? 9, 3, 1, 4, 8 뭐예요? 7, 2, 2, 이게 앞에 10자리예요. 이거 행정구역 소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1라서면, 토지대장, 2라서면 뭐예요? 임해대장. 그다음에 0, 1, 4, 5 다시, 자, 0, 0, 0, 1,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 4자리는 본본, 뒤에 4자리는 뭐예요? 부분입니다. 부분. 자, 그러니까 지번을 표시하자. 고위번호 열압제를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소재, 대장에 종료하고 지번을 할 수 있는데 지목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없다고? 지목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1필지, 135에 1이라고 하는 1필지가 등록된 토지에는 다 고위번호가 있으니까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은 여러 필지가 등록이 되죠? 여러 필지가 등록이 되니까 절대 어디에, 도면에는 고위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지 않는 게 뭐예요? 고도리 없다. 고도리 없다. 고도리 없다. 고유 번호는 어디에는,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됐다. 고도리 없다. 그렇게 좀 외워보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고위번호가 있고 소재, 왜? 충청남도, 서총군. 그게 소재. 백번지, 지번. 그다음에 닭, 지목. 500제곱미터. 면적이죠? 제가 실판에 뭐예요? 자, 기본수 수업을 할 때도 맨날 쓰는 얘기예요. 소재, 고위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육폐, 뭐가 있어요? 이동사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토지, 이동 뭐예요? 이동사유가 있다. 이동사유. 그 다음에 갑이라고 쓰는 게 그게 소유자 표시예요. 소유자 표시.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가 소잡아요.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소잡으려면, 짐승을 잡으려면 도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축장비가 있어요. 네, 도축장비다. 그러면 도가 뭐예요? 도면번호고. 도면번호고, 그 다음에 축이 축초이고, 그 다음에 장번호고, 비고입니다. 장번호는 2-1번 하면, 이 대장의 내용을 다 쓰면, 그 다음 장을 쓰면 뭐예요? 그 다음 장은 2-2번입니다. 그래서 고위번호가 있는 데는 다 뭐가 따라붙어요? 장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장번호도 없어요. 고위번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축초과 비고가 있고, 그 다음에 소를 잡으면 뭐예요? 소의 등급이 있겠죠? 그게 바로 토지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맨에래가 뭐예요? 개별공시가. 이 개별공시가에 따라서, 개별공시감이 그 기준이 있는데, 개별공시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547페이지 공부의 종료, 토지대장, 임해대장 있죠? 편성은 물건 종료로 편성하니까 물적 편성도 있고, 등록상은 꼭 별표하시고, 첫 번째 소재, 지번, 지목, 면접. 소유자 표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권은 바뀌니까, 수입권의 변동 날과 원인. 변경한 날은 뭐예요? 원인은 매매라고 치고, 변경한 날은 접수받은 날짜. 그 다음에 고위번호가 있고, 도면번호, 장번호, 축초, 이동사위가 있고, 토지등급, 공시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고위번호, 자, 고위번호. 자, 일단 지목X, 고돌이 없다. 거기에 지번표시 8자리 옆에, 지목X, 고돌이 없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대주권노부가 나왔으니까, 뭐하고 뭐하고,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자, 올해는 뭐예요? 공통사항만 비교해보자, 공통사항만. 그래서, 자, 공유지,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뭐라고? 대주권 뭐라고? 대주권 뭐예요? 대주권 등록부 얘기입니다. 공유지 연명부, 대주권 등록부. 공통사항은 이거 외우면 뭐예요? 소재지번 공통. 소재지번. 자, 그 다음에 고위번호 있죠? 소재지번, 소재지번, 고위번호.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장번호. 여기도 장번호. 자, 그 다음에, 장번호,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지분이 있죠? 여기다. 소유권,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 소유권 지분. 여기 소유권 지분.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동한 날과 원인 있죠? 소유권, 소유권. 변동 뭐예요? 변동, 변동일과 원인. 여기도 소유권 변경부 있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어디에? 자, 540표지 맨 아래에, 공예지원명부에, 한필째 소유권자가 두 사람 이상의 경우에, 소유권의 지분을 등록하는 공부인데, 소재지번 공통, 소유권 지분, 소유자 표시. 고위번호, 공예지원명부의 장번호 있죠? 장번호.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동한 날과 원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고위번호, 여기까지 공통해. 그럼 항상 어디에, 만약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벽면에는, 벽면에, 여기 뭐예요? 미래안, 자, LG자이 있죠? 그게 건물 명칭입니다. 어디? 건물 명칭이에요. 물론 건물 명칭 밑에는, 이 아파트가, 백구동이면 백구동, 건물번호 있죠? 건물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건물번호 어디에 있다? 등기부에 있다. 건물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부분의 건물 있죠? 전유부분의. 전유부분의 건물모가 있고, 건물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의 땅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대주권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땅 지분을 대주권 비율. 이 세 가지만이라도 좀 외워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548페이지에, 작년에 나왔지만, 거기 쌍가루 이번에, 대주권 높은은, 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대주권 뜻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에, 구분거물 소유자들이 땅에 대해서 갖는, 가지고 있는 대주권 비율 등을 등록하는 공부예요. 대주권 비율 등을 공부한 등록인데, 소재지분 공통이 있고, 특히 거기 대주권 비율 동그라미 치고, 그 아래 뭐예요? 전유분의 건물 표시하고, 건물명칭 있죠? 건물번호 아니라 있어요. 건물명칭. 이 세 가지.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나와도,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게 답이에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니까, 대주권 등록부에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족도 임야도,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법이 정한 축적은, 자, 지족도는 지칠 일곱 개. 임야도는 뭐예요? 이니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족도는 이곱 개. 그래서 머릿속에 다 이거 못 외웁니다. 못 외우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끊어 외웁니다. 끊어서. 끊어서 외워요. 끊어서. 어떻게 끊어서 외우는데? 일단, 자, 우리 뭐예요? 임야도는 이니까, 임야도는 이니까, 두 개니까. 육천분의 일하고 뭐예요? 삼천분의 일 있죠? 이 두 가지는 공통입니다. 어디에도, 지족도에도 6천분의 일과 3천분의 일 있고, 임야도에도 뭐가 있어요? 6천분의 일과 3천분의 일. 임야도는 이 두 가지 분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비싼 토지는 얼마? 자, 600분의 일하고 뭐예요? 500분의 일이죠? 그러면, 곱하기 2분의 일. 5, 20, 1000분의 일. 그다음에, 2, 60, 1200분의 일. 그 다음에, 1200분의 곱하기 2분의 일 하면 뭐예요? 2400분의 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족도는 일곱 개. 임야도는 몇 개? 두 개. 자, 등록사항을 별표합니다. 등록사항을 좀 별표해 주시고. 그러면, 등록사항을 별표해 주시고, 어디에, 이렇게, 자, 이 지족도에, 이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토지를 뭐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뭐예요? 38도선, 125도, 127도, 129도 가상원점이 있죠? 이 가상원점에, 뭐예요? 가상원점이 공중위에 지나다니는 위선과 경선을 땅에 측량을 해요. 기초 측량을 실시해서, 땅의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여기다 기준점을 설치해 놓고, 이 기준점에 의해서, 이 도면을 잘 작성합니다. 그럼 하나의 도면을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어디 위에도, 아래에도, 좌우에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도면이 작성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디에, 자, 만약에, 내 땅의 지번이 뭐예요? 지번이 14번이고, 지목은 전이고, 자, 어디에,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그런데, 이 도면 번호가 만약에 뭐예요? 8번이라면, 8번이라면, 이 도면을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왼쪽에 뭐가예요?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색인도예요. 이 색인도. 이 색인도 중간번호가 8번이에요. 8번이라면, 그럼 만약에,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 9번이라면, 내 토지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각선이에요. 이게 도면의 외곽선이다. 도각선이에요. 자, 이 선이 위선이고, 이 선이 경선이고, 이게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도각선. 도면의 외곽선이다. 도각선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4전이라고 써있으면, 아, 내 토지는, 자,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니까, 내 측은 이 도면상에서는, 북쪽 방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색인도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소재고, 이 지적도, 이게 지적도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제목과 명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목과 명칭을 줄여서, 제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명. 축적열마 1200분의 1이다. 그래서 축도장, 소재지번 공통, 소재지번 공통, 자, 지번, 지번, 그 다음에, 전이 있죠? 지목이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어디에는, 도면에는 뭐예요?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의 위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건, 삼각점, 시커멓게 된 건, 도저점이고, 그냥 원이면, 이게 도건점이고, 그래서 기준점의, 위치, 삼각점의 위치,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위치가 등록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땅값이 비싼 토지는, 땅값이 비싼 토지 있죠? 비싼 토지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 하나가 뭐예요? 땅값이 워낙 뭐하니까, 비싸니까, 하나 비싸니까, 뭘 작성해요? 이 경계점 좌표농뿌라는 걸 작성해요. 하나하나마다, 하나마다 다 뭘 작성한다고, 경계점 좌표농뿌를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고, 세간도가 있고,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구 있죠? 지옥도, 이 제목과 명칭 끝에, 좌표라고 쓰고, 축척의 5분이죠? 이 도면 오른쪽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씁니다. 그래, 토지 하나가 워낙 뭐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자, 이 경계점이 몇 개씩 있어 이거? 다 네 개씩 있어? 여기, 자, 부호도 그리고 부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X좌표, Y좌표, 2번에 X와 Y좌표, 3번에 X와 Y좌표, 4번에 X와 Y좌표, 이거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38점점과 127점, 이게 중본점이에요. 여기를 뭐예요? 여기를, 수학은 뭐예요? 수학은, 0과 0으로 정합니다. 자, 이렇게 수학은 뭐라고? 자, Y축과 X축이 원점이 0하고 0이니까, 자, 여건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모른종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만약에 이 토지, 이 토지, 이 토지를 보면,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이 점은, X방향으로 1칸, 2칸, 3칸, 4칸이죠? Y방향으로 1칸, 2칸, 3칸, 4칸이니까, 4하고 4, 요즘은 4하고 3입니다. 그럼, 이 Y축 길이는, 4에서 3뺌면 1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X가 20만이고, Y가 50만이라고 정해요. 50만, 그러니까 50만, Y총은 50만 미터라니까, 50만 미터는 500km고, 어디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좌표가 형성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위성, 이 경선과 위선이 지나가는, 선에 지나가는 지역 중에, 이 땅값이 비싼 토지는, 면적이 0.1만 하더라도, 천만 원이니까, 세금을 국가가 많이 거둘려면, 이렇게 뭐예요? 이런, 자, 이 토지, 이 농촌 토지는, 이런 토지는 말고, 이런 토지는, 자, 토지 하나마다, 이 한 변의 거리를, 1cm까지 정해야 하지만, 면적을 0.1까지 산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토지 하나마다,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을, 자, 경계점은, 경계점이 경계점이죠?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예컨대 만약에, 이 토지가, 자, 104에 뭐예요? 대라고 하게 되면,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4라는 토지, 그 밑에는 뭐예요? 105, 106, 107 이런 식으로, 토지마다 다, 경계점 좌표로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땅가에 비싼 토지는. 그래서, 자, 이, 지금 이 거리는, 이 Y축 큰 거에서, 장우수 빼서, 이 거리가 얼마, 이 거리가 얼마라고, 자, 18m, 27cm라고, 이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이 X방향이니까, 이걸 빼면 뭐예요? 22m 뭐예요? 11cm다라고, 자, cm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18m, 자, 21, 27cm 곱하기, 22m 뭐예요? 11cm 곱하게 되면, 어디까지, 이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22m 11cm, 18m 20cm, 18m 20cm, 이걸 우리가 뭐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어디에, 548쪽에, 거기, 쌍가루 3번, 등록사항을, 별표하시고, 소재지번은 공통이고, 소재지번은 공통이고, 지목 있죠? 부호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경계 있죠? 세긴도 십자가 있죠? 도면에 제목과 명칭이 있죠? 축적, 축도장 있고, 도각선과 그 수치, 수치가 뭐냐면, 이 도면도 하나의 뭐예요? 도면도 이렇게, 위선과 경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점, 20만, 50만에 의해서, 여기다가, 24만 9천 5백, 24만 뭐예요? 자, 4천, 그 다음에, 11만 뭐예요? 4천 5백, 11만 4천, 이런 식으로, 이 수치를, 좌표를 표시해 놓는다는 게, 그 수치가 좌표라니까요? 도각선의 수치가 좌표다. 경계점과, 그리고 있죠? 가려울고, 자, 줄 치세요. 뭐라고? 경계점, 자, 좌표돋보 시행지역에, 한정한단이죠? 축초가 500분의 1 도면에만, 그게 있어요. 다른 도면이나, 다른 이면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위치, 삼각지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돋보 시행지역의 도면에, 제명 끝에 동그라미 쓰고, 우리 시험에, 앞에라고 나오면, 튄다니, 끝에, 제명 끝에, 이렇게 제명 끝에, 제목과 명칭, 제목과 지적도, 지적도라는 제목과 명칭, 끝에 뭐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을 해서 뭐라고, 없단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경계 다툼이 있으면, 이 경계는 뭐예요? 1번과 2번이라는, Y축이니까, 이 Y축에 좌표 갖고, 측량을 해서,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를 결정해야지, 이 도면 갖고, 500분의 1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 도각선의 수치는 좌표라 그랬죠?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549페이지에, 뭐라고? 경계점 좌표돈높부, 뭐라고? 경계점 좌표돈높부라고 돼 있어요. 의의를 보면, 75년도 2차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76년부터 시행했는데, 자, 거기, 이 경계점 좌표돈높부는, 76년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개발사업든, 그 지역에서만 만들었다. 아니고요. 작성비치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만약에, 울산이라도, 울산이 있으면, 울산은 뭐예요? 울산 바닷가 쪽 동구하고, 북구하고, 남구하고 뭐예요? 자, 여기 중구 있죠? 중구. 서구는 없어요. 왜? 서구는 울주군이에요. 울주군.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울주군은 군지역이니까, 군지역이니까 뭐예요? 농촌지역이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는 얘기하니까, 경계점 좌표농구가 울주군층에는 없어요. 어디만 있다고, 동구, 남구, 중구 뭐예요? 북구만 있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형식의 도면의 성질을 갖고 있다. 중간적인 성격이다니까, 대장형식. 형식은 대장형식이에요. 이렇게 네모나게, 한 펠치 등록해 놨으니까, 형식은 대장형식이다. 대장형식. 한 펠치가 등록돼 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도면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해냈으니까, 대장형식의 도면의 내용을 갖고 있다. 중간적인 공부단지. 그런데 장점 정밀하다. 왜? 2cm까지 거리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단점은 일반이, 보기 힘들다니까, 어렵다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결점과 지표면상의 공헌은 뭐예요? 좌표를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면각화하지 말고, 이 좌표를 가지고,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뭐예요? 경계를 정할 수도 있고,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 면적 형상을 판단하겠고, 토지의 소유자 면적이 소유자, 경계점 좌표명표는 소유자하고 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경계점 좌표명표를 등록하는 지역은, 토지 대장을 함께 등록해야 되고, 형상을 알 수 없으니까, 왜? 선이 없어요. 좌표는 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속도라는 도면을 함께 비치한다는 점. 시행지역은 도시개발사업적이고, 등록사항을 보세요. 그 등록사항은 조그맣게 하고, 별피해 두시고, 소재지원 공통이죠? 좌표가 있죠?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있으니까 장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고, 도면번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부어도고, 이게 좌표고, 좌표 보도, 왼쪽에 부어도, 오른쪽에 좌표입니다. 그걸 해도 기억합니다. 왼쪽에 뭐라고? 보도,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좌표가 있다. 그것 좀 기억하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551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기타공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보조장부, 그러니까, 공간정보구 측면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 기타공부다. 기타공부. 그래서 일람도, 일람도 있죠? 한일자. 한눈에 보는 도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속도임야도 도면을 뭐예요? 10분의 1로 줄여갖고, 내장해상을 붙여갖고, 그 도면의 배치관계 있죠? 이 배치관계라든가, 접속관계라든가, 한마디로, 지형들을 한눈에 뭐예요?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필요할 때만 작성 비치합니다. 상시적으로 비치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번을 쉽게 찾기에는 지번 생긴 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결본대장. 결변이 생겼으면 뭐예요? 결본대장을 작성해서, 영구에 보존합니다. 만약에 토지를 뭐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하면, 1번이 되니까, 하나의 필지가 되고, 1번이 되니까, 이런 번혼들은, 한 번 쓴 번호는 뭐예요? 자, 절대 다시 안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아 놓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번 보호 중에, 결본대장을 만들어 놓고, 한 번 쓴 지번은 다시 안 씁니다. 그게 결본대장이에요. 기타공부단죠.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전과 관리, 그래서, 보전과 관리, 그래서, 어디, 거기 뭐예요? 거기, 대장도면,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 된 도면은, 지적석의 연구에 보존하여, 그런데, 전산화된 것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된 것은, 지적정보관리책에 보존하는데, 종이로 된 것은, 지적석의 보관하고, 반출이 있어요. 반출은 천재지변하고, 자, 시도의사 승인, 그래서 시도의 승인, 왜 그러라고 했어요? 반지, 축적, 반출 앞에, 지본변경 배웠죠? 지본변경, 반출, 축적변경은, 절차상, 승인 절차가 필요해요. 시도의사이 승인한다. 그 다음에, 상관의 이번,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적용된 것은, 자, 시도의사나, 시장, 군수, 국정장이, 지적정보관리책에 있죠? 그 지적정보관리책에는, 대형 컴퓨터예요. 연구에 보존하는데, 이건 뭐예요? 전산화됐으니까,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 먹을 수 있으니까, 국정의투부장관이, 정보관리책에, 복제해서 관리하는, 뭐예요? 그 정보관리책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소관청,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뭐예요? 자, 국토교통부장관이단. 그 다음에, 552페이지에, 중요한 것은, 열람과 등건교회를, 별표하시고, 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교회할 때는, 종일이 된 것은, 소관청이에요.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된 것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이 지적공부는, 뭐예요? 지적공부는, 자, 정보처리 시스템에, 이 지적공부는, 누가, 시 도지사가 보관해요. 누가 보관한다고? 시 도지사,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시장, 군수 뭐예요? 구청장이 보관합니다. 근데, 시 도지사가 보관하는데, 이 등본을 띠려면, 시 도지사가 바쁘시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뭐예요? 읍면 동자한테 띠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 열란민 등본교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겨부하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근데,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진된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자, 절대 누가, 시 도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총장, 왜 앞에는 소관청이라 해놓고,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종료된 거니까, 해당 소관청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산화된 곳은, 해당 소관청에 가지 않고, 딴 데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 썼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 안 들어간다고? 시, 도지사 안 들어간다. 좀 별표해 주시고, 수수료는 뭐예요? 인지하면 안 돼요. 왜 지방세니까, 징지해. 지, 지, 지방세 증지니까, 징지하고 현금이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지속전산자료 이용은, 작년에 시험 문제 냈다. 잘못 내었고, 낭패당했죠. 왜 법은 개정되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절대, 승인 절차가 없어요. 절대 승인 절차가 없고, 신청하는 거예요.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서설, 그래서, 자, 지속전산자료를 이용할 사람은, 특히 전국 단위일 때는, 국토유통부 장관, 시도이사,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국 단위니까, 전국이니까, 국토유통부 장관, 시도이사, 소관청이고, 시도 단위는, 전국 단위가 아니니까, 시도니까, 국토유통부 장관 빠지면 되죠? 그래서, 하나씩 내려오면 돼요. 하여튼, 국토유통부 장관한테, 시도이사나, 소관청한테, 신청하는 것인데, 특히, 국토유통부 장관한테,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뭐라고, 그건 인지예요. 인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줄만 쳐놓으세요. 전국 단위, 줄치하셔놓으시고, 전국이니까,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국토유통부 장관이 들어간다. 보시고, 그 다음에, 신청 절차, 거기 줄 치세요.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가 필요해요. 왜? 혹시, 토지사계단 두목놈이, 나이 먹고 늙어갖고, 이 전산자료 이용을 할 때, 뭐예요? 자,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전산자료 이용을 하나, 신청의 타당성과, 개인사생활 피해오보라든가, 적합성 있죠? 공익성, 이런 걸 뭐예요?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다. 물론 뭐예요? 지방자치정, 재정은, 자, 예컨대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심사받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뭐예요? 토지소유자가, 자기 거, 자기 땅 자기 거 보는 거, 아니 뭐예요? 돌아가시고, 상속인도 수입권자죠?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개인 뭐예요? 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것은, 굳이 심사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당연히 뭐예요? 수수료는, 자, 증자고 현금, 인지는 뭐예요? 국토교통부장관에 신청할 때만 뭐라고? 인지가 들어간다. 그 내용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아까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에, 지적대도사, 지적공부구침, 관리기구 설치운영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전당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고, 전당관리기구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 전당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자료 등을 뭐예요?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주가공부라고 기억합니다. 주가, 주가공부도 아니에요. 주가공부. 자, 자, 주민등록, 주민등록, 전산자료예요. 전산자료. 그 다음에, 자,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 자, 그 다음에, 자, 공시기과, 공시기과 전산자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있죠? 부동산 등기부 있죠? 등기부에 대한 전산자료,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 과,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자, 부동산 뭐예요? 등기부, 등기 전산자료, 자, 부, 주가공부, 공시기과, 전산자료 있죠? 그래요.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공시기과 전산자료, 그래서, 앞자만 따서, 주가공부, 그래서 시험 문제, 주자가 다, 주자가 두 개 나왔어요. 주택, 전산자료가 아니란, 주민등록 전산자료 있다. 그렇게 보자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는데요, 종합공부 얘기했을 때, 종합공부에 등록상 하게 되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뭐라고? 부동산 뭐예요? 종합공부 얘기 나오는데, 이 종합공부는, 소관청이 관리를 해요. 소관청이 관리하는데, 며실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공부, 아까 얘기했죠? 지속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추가는데, 종합공부는 소관청이 구추가 한다 그랬죠? 종합공부의 등록상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을 하게 되면, 토지, 건물 뭐예요? 토지건물, 토지표시와 소유자표시, 건물표시와 소유자표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및 공시의 권리를 위한,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가격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하면, 토지건물 가격, 토지건물 가격, 토지건물 가격, 그렇게 외우잖아요. 토지건물 가격, 내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건물 가격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어디 가서, 구청이나 시청 가서, 뭘 떼어봐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뭐예요? 계획 확인서 있죠? 이거 떼어봐야죠?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규제 관한 법률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래서 이 토지 이용이란 단어는, 어디에만, 부동산 종합공부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딴 데 뭐예요? 딴 데, 등록사항의 정정에 나왔다든가, 복구 자료에 나온다든가, 딴 데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용이란 단어는, 이용계획서는, 종합공부에만 등록사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고 권리자 확인해야 되겠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뭐라고, 다음 중 이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항상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뭐라고? 토지표 시소이자,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물 가격, 토지 이용 계획,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다른 것을 집어넣고,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됐든가,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553페이지의, 의 등록사항 및 운영,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 쳐보세요. 뭐라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리에 보전하여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시 또는 회선을 대비해서, 자, 뭐라고, 이와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구축한다. 자, 그래서 종합공부 구축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구축은,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자, 등록사항은 뭐예요? 토지표시소이자, 건물표시소이자, 이용의 규정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격이 있죠? 등기법에 권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열란 발급 얘기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적공부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등본교부나 열란 받으려면, 절대 시드세가 들어하지 않고, 누가하고,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특혜국이 세 번째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토지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공부의 등록사항 정정과 가치회, 이거는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소위가 신청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소관청이 뭐로써? 직권으로써, 직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정정이 가능하다는 점. 다음은 주치세요. 지적성 간 입업 이외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각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제해서, 요청합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오류사항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요청해야지.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고친 다음에 해당 관리 뭐예요? 관리기관에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소관청이 고칠 수 없어요. 이건 이 법이니까 고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건축법이에요. 이건 과격 및 공식하는 법률이고, 이용 및 규제하는 법률이고, 이건 등기법이니까 고치면 안 돼요. 뭐 한다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라는 점. 자, 그 다음에, 그게 554페이지, 공부의 복구예요. 자, 지적공부가 불에 탔다는 점. 화자가 나서 탔다. 아니면, 며칠 됐다는 점. 전산안, 바이러스 먹어서. 그러면, 복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복구하게 되면, 일단 복구를 하게 되면, 자, 대장이 만약에 불에 탔을 때, 여기 뭐예요? 충청도 100, 면제의 소유자죠? 그러면, 이 토지표의사항을, 이 토지표의사항을 복구하는 거하고, 소유권을 복구하는 거하고, 그죠? 소유권을 복구할 때는, 미등기일 때는 판결서예요. 소유자. 자, 미등기일 때는 뭐라고? 판결서. 그럼 기등기일 때는 뭐예요? 등기부 갖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부 갖고. 그런데, 이 토지표의사항을 복구하는 것은, 뭐예요? 토지, 지조공부 등본이 있고, 토지 이동 뭐예요? 정리의 결의서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래요. 법원의 판결서도 있고, 부동산 종합공부도 있고, 그죠? 그런데, 시험문제 나오면, 복구당의 거 아닌 게, 작년에도 나왔지만, 아닌 거. 아닌 게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 뭐가 나왔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토지 등 계획, 계획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만, 부동산 종합공부만 들어가 있어야지. 아무데나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계획한 거예요. 아니, 대장이 불에 탔는데, 계획한 거 같고 하면 되지. 도면이 불에 탔는데 뭐예요? 자, 또 시험문제가 뭐라고? 지적. 칭량. 수행계획서. 말 다 안 된 얘기예요. 수행계획서. 이거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같고, 계획한 거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내더니, 작년에 이제 뭐예요? 자, 칭량 신청, 지적 칭량. 칭량 뭐예요? 칭량 신청, 의뢰서. 자, 그 다음에, 지적 칭량 신청서. 그 다음에, 칭량 준비도. 준비도. 결과도가 아니라 준비도. 어,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자세 측은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이. 준비 파일 준비도, 의뢰서, 칭량 신청서 있죠? 어, 그런 게 이제,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복구 자료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지치없이 복구하는데, 사항관리해본 복구 자료는, 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이동 결유서, 등기부라든가, 뭐예요?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등록,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거. 자, 파일 같은 거. 법원의 판결서지. 자,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있죠? 이용계획서. 지적 칭량 수행계획서. 그렇죠? 개별공지기과 자료, 측량 의뢰서, 측량 신청서, 준비도 있죠? 준비팔, 이런 거 아니다. 그죠? 준비한 거나, 의뢰한 거나, 계획한 거는 뭐야? 한 게 아니니까, 아니다. 그렇죠? 물론 복구 절차는 조사한 다음에, 조사를 작성하고, 자, 측량하고, 토지 표시를 게시판에 뭐예요? 15일 이상 게시판인데, 우리가 뭐예요? 15일이 법에서 나오는 15일이? 15일이, 달 발금 밤에, 청산금의 산출, 청산금. 15일이, 달 발금 밤에, 15일이죠? 15일, 달 발금 밤에, 15일, 달 발금 밤에, 뭐예요? 이렇게 복구, 복구, 복구 신고를 접수하라. 접수하라. 복구 15일, 복구, 게시판에, 신고, 두시 개발 사업할 때, 신고 15일, 통제할 때, 접수 15일이죠? 그게 위험입니다. 15일, 달 발금 밤에, 복구 신고를 접수하라. 15일, 달 발금 밤에, 복구 신고를 접수하라. 복구 신고, 자, 복구 매치, 15일, 동그라미 씻으세요. 15일, 복구 15일 이상, 게시, 어디에다가, 게시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한다. 절대 여기, 시험에 이런 거 나왔죠? 승인, 승인 절차 없어요. 국조의 등보장관이 승인한다든가, 시도회사 승인한다, 그런 거 없다. 승인 절차가 없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거 복구하고, 작년에 종합공부가, 시험 문제에 등장했으니까, 지적 전산자료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물론 답이 없습니다,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기, 열람에 좀 신경 써주시고, 자, 올해는 뭐예요? 공부의 등록사항 있죠? 그쪽으로 좀 신경 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